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현대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이 뭐냐 요요현상입니다. 다이어트를 했다가 이게 완전히 체질화되기 전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요요현상 때문에 다이어트를 많이 실패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저런 다이어트의 요법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알고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요요현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인생에도 성공 요요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 평안하다고 느낄 때 나는 이제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때 성공의 요요현상을 이기지 못해서 말년에 또는 인생에 평안할 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창립 2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참 보잘것없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잠깐 반짝이는 교회가 아니라 롱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롱론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알지만 되새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1장, 두 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제목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홍수가 끝난 뒤에 있었던 노아의 여생을 살펴봤습니다. 홍수가 끝나자 이제 홍수의 악몽도 있고 어느덧 노아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살만해졌습니다. 그때 죄성이 숨어있던 노아와 가족들 인간에게 그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살만해지자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서 노아가 결국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99가지가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의 장점이 보이면 그걸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99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꾸지시는 분이 아니라 99가지가 형편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좋은 점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을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이제 앞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 지구상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세 아들.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 세 아들이에요. 샘과 함과 야벳. 그런데 창세기 10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70민족이 등장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70민족을 이루는데 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26민족이 형성되고 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30민족이 형성되고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14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로 말하면 터키와 유럽 지역을 개척하고 두 번째 아들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가난, 바빌론 지역을 개척합니다. 첫째 아들 샘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와 남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이쪽 지역을 개척하면서 인류가 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 자손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다가 이제 점점점 노아가 나이가 먹고 자기들의 삶에 번영이 익숙해진 이 후손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리고 각자 노아를 떠나서 독립하면서부터 이 자식들은 부모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각자 하나님과 무관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함의 손자이자 구스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력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용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을 만들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고도의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니무롯에게 열광합니다. 왜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부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니무롯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생명을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이 니무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 명예 이런 게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니무롯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에 큰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때문에 바빌론의 문명은 더욱더 발전했고 바빌론은 그 당시 최고의 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홍수 이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간이 돌아오기를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간들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결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어느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세운 이 모든 삶의 터전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지혜를 모으고 우리 능력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과 힘으로 아무리 많은 홍수가 몰아쳐도 아라라산보다 더 높이 건설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만들어서 물이 아무리 이 땅의 범람에도 다시는 어떤 홍수에도 끄떡없는 그런 탑을 건설해서 태평성대를 이룹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대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높은 탑을 지어서 그때를 대비하자. 그런데 이 주장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집을 짓자 이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인간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짓자는 데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뭔가를 탑을 건설하자는 의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리자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는데 다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벽돌을 나르면 그 벽돌을 쌓는 사람 그리고 아스팔트에 아스팔트로 틈새를 이렇게 채우는 사람 음식을 나르는 사람 모두가 합심해서 하루가 다르게 탑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모든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개미들이 날뛰어도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인간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들이 생각하는 너머에 계셨어요. 자기들끼리 신난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소로움에 핏이 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를 하나님은 가소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서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는 없었고 이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의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막으시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막으세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인류는 언어를 하나로 썼었어요. 한 언어를 쓰고 그 언어를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각각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봐 여기 벽돌 좀 갖다줘 그랬는데 사람이 음식을 갖다주는 거예요. 아스팔트 좀 갖다줘 그랬는데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무슨 말을 하면 다 모든 인류가 알아들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각각 언어를 다르게 만드니 말하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다투고 싸웁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왜 무시하냐고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고 바벨탑을 짓다 말고 인간들은 서로가 다툽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바벨탑 공사가 중도에 중단이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같은 말을 쓰는 사람과 함께 하나 둘씩 바벨론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찬란했고 그렇게 대단했고 화려했던 첫 번째 바벨론 문명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최고의 힘과 문명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이 영원히 번영할 것 같고 영원히 대단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악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벨론이 누구 때문에 번영한 겁니까? 니무로시라고 하는 권력자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인류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번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없고 인류가 번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 자손을 영원히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느 인간이 탁월한 지도자가 잘해서 인류가 번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 땅이 번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여곡절과 희로애락이 많았어요. 하나하나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삼시 새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워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도 은혜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혹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먹고 살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마음 먹으면 될 수 있다고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6.25 전쟁 세대를 겪은 분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 전쟁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소중함을 너무 뼈저리게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를 겪고 정말 배우지 못한 서름이 있고 정말 가난과 고통 속에 허덕였던 분들 그래서 근대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삶과 청춘을 바쳤던 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걸 때로는 악용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쌓는 바벨탑의 역사 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인간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문명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 역사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0명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번영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인생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번영할수록 성공할수록 다락방을 만드셔야 돼요. 내 내 이름 내 번영을 계속 쌓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무릎 꿇고 철야에도 무릎 꿇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무릎 꿇었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 주간을 살았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음을 무릎 꿇고 감사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의 번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바벨탑을 쌓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을 만듭시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인류는 한 곳에 모여 살다가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면 흩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더 모으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어서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을 곳곳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흩어진 많은 민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당장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신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종교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때부터 곳곳에 새로운 종교들이 인류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주목하세요. 그게 누구냐? 노아의 큰아들이었던 샘의 가문을 주목하세요. 노아의 큰아들이 샘인데 이 샘의 샘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쭉 해서 그 자손들이 쫙 몇 대 손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샘의 가문이 8대 손까지 내려가면 누가 나오느냐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데라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우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우루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인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저마다 종교를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우루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달신을 섬겼어요. 달. 달을 보면서 그 달이 신이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리고 늘 그 달을 보면서 빌고 달에게 기도해서 달신을 섬긴 사람들이 우루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노아나 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 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 데라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달신을 섬기면서도 한편 마음속에서는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앙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데라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아들이 등장해요. 첫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에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 데라는 셋째 막내 아들 하란을 유독 좋아했어요. 아마 하란이 애교도 많고 막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그 막내 아들을 늘 애지중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그 하란이 그렇게 아끼던 데라가 그렇게 아끼던 막내 아들 하란이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습니다. 이때 아버지 데라가 큰 충격에 빠져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 하란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죽자 세상에 어떤 의욕도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슬픔에 빠지고 그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을 묻은 이 땅에서 괴로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큰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 땅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난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와 아브라함 부부와 그 하란이 남겨놓은 아들이 로시예요. 그 로시라는 손자를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프라데스 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걸 고대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현대의 거리로 또 한산을 하면 16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 가난이라는 곳으로 새롭게 이주를 이사를 가는데 너무 먼 길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오늘 성기 보니까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중간쯤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마음에 드는 땅을 하나 발견해요. 여기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또 자기가 살던 우루처럼 이곳 사람들도 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건 자기 죽은 아들 이름이 하란이었는데 이 도시 이름이 하란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죽은 아들이 하란인데 자기가 중간에 발견한 땅이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데라가 멀리 가난까지 가느니 여기서 정착하자. 그리고 가난을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정착을 합니다. 굳이 멀리 갈 거 있느냐? 여기도 살만하고 여기도 좋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서 정착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데라에게 가난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으로 데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하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중간에 안주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 데라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들 염려도 했을 거예요. 아내 걱정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다 보니 어린 손자 걱정도 하다 보니 먼 길로 낯선 데 가는 것보다 익숙하고 살만한 여기가 좋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주하지 않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적당히 살지 않고 끝까지 가난에 갑니다. 여우수와는 가난을 정복할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기회를 주셨는데 데라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데라는 중간에 멈추었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향해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립일을 맞는 우리 꿈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잘것 없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교회든 천막을 짓든 어디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나 80년대를 넘어서면서 90년대 와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딱 정체가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개척해서 부흥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저를 이 안산에 보내셔서 지하 45평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어요. 하나님 뭘 보고 우리 교회를 안산에 천교회가 넘고 대한민국에 수만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셨을까 제가 공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해보니까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중간에 부흥이 되고 교회가 건축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었을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가겠다라고 중도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번호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 지하교회 조그만 45평의 교회 예배당 입구 한쪽에다가 제가 뭐라고 표를 써놨느냐 오늘은 안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런 표를 걸어놨었어요. 개척교회 때 사람들이 우리 개척교를 들어와가지고 다 피식 웃는 거예요. 야 오늘은 번호동이나 잘해봐라 뭐 그런 느낌 아니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가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말 그대로 지하교회에서 개척해서 자립도 안 되는 교회가 표호는 목표는 얼마나 큰지 오늘은 안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런 표를 걸고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이 목표를 세운 일에 한 번도 주저앉은 적이 없었어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다 됐다. 권사되고 장로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런 귀한 직분의 자리에 세운 것은 그런 자리까지 갔다고 된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할 영혼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전도하고 이 교회의 귀한 구석구석의 기둥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끊임없이 걸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꿈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중간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에 자신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그럴 일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들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를 낳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암 없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오늘도 두 발을 걸어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절대로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저 가나안까지 가라 영적인 가나안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으니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문을 롱런하게끔 한순간에만 딱 쓰고 반짝이는 별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끝까지 쓰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작은 벽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바벨탑을 쌓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을 만듭시다.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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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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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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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바노롬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까지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이 교회를 보게 하셔서 끝까지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드림키즈 빌리지를 꿈을 안고 짓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공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복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마음 담아 드립니다 기뻐하시는 일 영혼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드리고도 더 많은 복을 얻게 하셔서 날마다 차고 넘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마다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치셔서 예수의 축복이 임하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의 1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